이거 좀 낮아요. 4,210? 와 돼지도 나와? 쟤 지운다. 여기 코너 지켜야 돼요. 나이스, 아이린. 뭐지나? 우리 팀? 데크릿 우치게. 힝. 안 보인다. 와. ㄷㄷ 나도 나노 빠졌어요 오른쪽 코너 저게 지켜요! 오른쪽 코너 여기 지켜요! 라이닝! 뭐야? 아 위도 워레이 우측 우측에 위도 오른쪽 이쯤 맥키리 맥키리 다 보러가 졸진 그립에 피 맥키리에 피 맥키리 뺐네 위도 보러갈게요 에임이 왜 이렇게 아프냐 아 뒤집어 아 뒤집어 아 뒤집어 아 뒤집어 뒤집어 위도 있다 아 아 에임이 왜 이렇게 아프냐 오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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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의 나노 겐지올 때 나이스 위도 공부 빠졌다 앞라인 세게 밀죠? 아닙니다 저 영광 곧 도는데 이거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나? 한테 알겠죠 이거? 프리 뒤에 편지 아 표창 개 안 맞네 진짜로 자탄 빠지고 랠리 빠졌나요 혹시? 어 거기 자리야 자리 셀프 주부실! 주부실! 고고고고 야스 와 이거 젖은 놈들 표창에 힘 너무 안 맞아요 지금 왜 이러지?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뭔가 안 맞는 느낌인데? 표창이 자꾸 던지면은 이게 뭔가 빗나가는 느낌이라가지고 돌겠네 어제 그 느낌이 안나온다 어제 그 느낌이 안나온다 미오스테데모 미오리와 스티즌 이제부터 죽여볼까? 4 윤ighty erf 육지 내밀 apolog быв 아니요? 약간 집중이 안 됐는데? 어제 하던 거에 비해서 집중이 다시 안 돼가지고 다 왔어요 라인 재웠다. 라인 재웠다. 끝. 아이고, 쏘리. 아, 쏘리. 아, 쏘리. 아, 쏘리. 이거 주면 창문에서 대기 중. 헤드. 헤드 포창. 우대. 방. 비. 메이브론. 메이메이메이메이메. 메이싱 동호. 메이게. 메일 조용. 자리야. 자리야. 셀프 없어요. 자리야. 셀프 없는 거. 개피 컷. 1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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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베이 스킬 없는 점 1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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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불로 1불로 1불로 펑겐해요 펑겐 아니면 탱커고 먼저 쏘기 아 나는 여기 우측 한번 볼 수 있어? 스팸의 메일 나노 줄볼래? 태양아, 가че 와, 자리야 케이가 개잘한다 와, 뭔데? 와, 뭔데? 뭐냐? 진짜 망타이밍이 많았대 레이브 운줘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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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디도 개피 광대방 중 explan 펫 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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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치 메쉬부터 빠지고 메이콩 올 수도 있어요 메이콩 빠졌어요 라인이 앞으로 찍혀주셔야죠 라인을 밴 메이자 라인이 하나님 왼쪽 위도우 킬각 조심 우리 자리에 갚았습니다 라인님 어디가요 라인님 어디가요 아니 뭐지 덱여자 아니네 야 C라인 해볼게 야 이거 밀었는데 나이스 싫어하냐 됐어요 아 전략 이지랄하고 있네 개 빼고 싶네 헤헤헤헤헤 바로 담아 앞에서 먹는 것 같은데 2층에 메이있다 2층에 메이있다 2층에 메이있어요 슈프트 빠졌네 에피스키 다 빠져 2층에 메이있다 안산뽕이 안산뽕이 상대에 자탄 있을걸요 내공 하나만 빠졌잖아 자탄은 아껴봐요 자탄은 아껴봐요 자탄 먼저 쓰던가 써서 나노 아끼고 예예 뿌리개피 불이 짧 할만한데 앞으로 앞으로 세게 땡겨 봐봐 헬로난도 아이고 아 아 상대에 불이 없는데 어 게임이 이상하네 야 왔어 겐지야? 오긴 했는데 저탄 먼저 걸어야 될 것 같아 섬게 자리 와봐 자리 와봐 자리 와봐 망치 오심해요 라인이 나노 겐지 줍을래? 나노 겐지 줍을래? 공 투자해야 돼 아 자리야 방비 역 너무 잘 줘 진짜로 어 문은 우리 자리야 자탄이터야 상대 뭐 채웠다 아 귀여워네 이번엔 결고가 다를 것이다 아무리 많다곤 라인 앞에 세게 나와봐 나와봐 여기 라인 혼자거든 여기 라인 혼자야 패줘 라인 잡아야 돼 라인 잡아야 돼 라인 잡아야 돼 라인 잡아야 돼 앞으로 쭉 나가 자리 와보자 자자자자 차 높다 쭉 들어와 나이스 수고해요 unto his 감사합니다.